1년 1독 통독 성경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저자들을 살펴보면 다윗 73편, 아삽 12편, 고라자손 10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 해만 1편, 애단 1편, 그리고 익명의 저자가 쓴 시편 50편 등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는 무려 75편이나 됩니다. 73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편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서 두 편, 시편 2편과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라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시편 95편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75편의 시편은 시편 150편의 딱 절반입니다.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물론 다윗은 75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 75편을 묶어 우리가 읽으며 교훈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자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독하면서 정치인 다윗을 만났다면 시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10편에서 18편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지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0편 11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네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우리로다. 10편 12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처만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처만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10편 13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10편 14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석을 먹으면서 여호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0편 15편 다위세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0편 16편 다위세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7편 다위세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애호와 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하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오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0편 18편 여하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하께 아래여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이다. 여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하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하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아뭄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더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하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하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귀래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니 그러므로 여하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절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우려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슬쩍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하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하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하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하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육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의 말씀 10편 10편에서 18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술의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의 입술은 가련한 자와 궁피판자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현실이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더욱 의지했습니다. 거짓의 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10편 12편 6절입니다. 에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언가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궁핍과 눌림을 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어디에도 믿을 만한 참말이 없기에 다윗은 언제나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잔양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과도 같은 물음과 답을 합니다. 10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려줍니다.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서원을 지키는 자, 대금업을 하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려한 자를 해야지 않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한 10편 16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그의 일평생 온갖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 중심을 흩뚫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잔양시인 10편 18편은 다윗이 왕으로 죽여할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으십니다. 때문에 10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대동소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온 역경의 시절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성경에 말하는 반석이나 바위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편편한 피할 곳을 의미합니다. 지질학상으로 석회함이 많은 가나한 지역에는 바위나 바위로 형성된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반석, 바위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반석은 구약에서는 우리의 보호자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또한 요새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구조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망대를 세워 감시하고 성벽과 성물을 단단하게 만든 군사적 방어 시설을 말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보호자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비유한 말입니다. 산성은 산에 세운 성으로 공성전을 할 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 요새의 산성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10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도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권한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일평생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다윗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o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